오늘 리더공간에는 우리 음악계의 팔색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정말로 아마 구색조, 십색조 이렇게 나가도 말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음악 장르를 다 소화하시고 실제로 그런 밴드를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신 기타리스트 이태훈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팔색조, 구색조 이런 얘기를 운운했던 게 펑크 프릭 부스터, 펑크 밴드 펑크 밴드, 네, 맞아요. 펑크가 흑인의 펑크 음악, 거기서 디스코로 가는 펑크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밴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즉흥에 약간 기반을 둔 재즈 펑크 세컨 세션이라는 팀 다 ING죠, 지금? 세컨 세션은 좀 쉬고 있고요. 펑크 프릭 부스터는 제가 처음 한 밴드인데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제가 학교를 다시 가게 되는 바람에 그때까지만 하게 되는 걸로 네, 그 다음에 또 삼바 이게 펑크에서 삼바를 옮겨가는데 삼바 음악을 하는 화분 네, 맞습니다. 이건 진행형이죠?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얼로 옮겨가는 사이키델릭 밴드 헬립이죠? 네. 여기서는 일렉기타를 치세요? 그럼요. 그럼 이 밴드는 거의 사이키델릭 음악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제가 세컨 세션이랑 화분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때려 부수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선수들을 물색을 해서 형들에게 제안을 했더니 어떻게 어떻게 잘 풀려서 아니, 이 것까지만 해도 음악 무대에 이렇게 기타를 각각 다른 태도로 잡으실 이태훈 씨가 상상이 되는데 갑자기 사이키델릭에서 소울 밴드에 이렇게 넘어와요 와, 급반전의 연속인데 까데호 네, 최근에 앨범이 나왔고요 네. 3인조 펑크 약 조금 힙합이 많이 섞인 재즈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의미를 여쭤봤더니 이게 남미에서 도깨비 네, 맞아요 같은 의미로 흰 도깨비, 검은 도깨비 네, 개의 모양을 한 도깨비인데요 여행객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존재래요 저희 음악이 좀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 소울이라는 것은 소울은 흑인 음악의 소울? 네, 맞습니다 흑인 음악의 약간 점점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급반전되는 것은 시로예요 시로, 네 차승민 씨가 리더로 이끌고 있는 시와 음악과 문학을 만남에 추구하는 프로젝트 시로의 또 기타리스트예요 맞습니다 저희 여시암은 첫 공개 방송할 때 시로가 초청 시로 초청해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 이태훈 씨를 제가 보고 질문도 던졌었잖아요 맞아요, 인터뷰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스트록의 현란함에 제가 자유분방함이라고 할까 우리 국악 리듬에 맞게 이렇게 그 스트록을 액센트와 장단을 타시는 걸 보고 약간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성향이신가 봐요 성향이라면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안 하는 걸 하고 싶어하고 남들 안 듣는 걸 찾아서 들으려고 했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장르를 쭉 하다 보면은 다른 게 꿈틀꿈틀 안에서부터 이렇게 다른 음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나 보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자극 받는 게 그때그때 다르니까 네 어떤 자극이 오면 이 자극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다 더 강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경우에 그 음악을 이제 호기심에라도 한번 가보는 거죠 네 네 제가 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기간이 짧고 그냥 진짜 좋아서 좋은 만큼 찾아서 하는 정도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개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다시 시작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흑인 음악의 어떤 기원에 자꾸 이렇게 뭔가 정이 가시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동시에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네 어떤 것부터 접하게 된 거예요? 정말 옛날로 돌아가면 사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런 왜 저희 어렸을 때는 피아노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정서에 도움이 되고 그치 교양이 좋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마다 그렇게 그걸 틀어주셨어요 그렇게 일어나기만 기발지의 사계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구나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까지 뭐 그냥 흘려듣는 정도였고 네 근데 그 중학교 때 이제 악기를 하나씩 실기를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친구들은 다 뭐 클라리네 바이올린 하고 실기를 봐야 된다고요? 어딜 갔어요? 뭐 아니요 학교에서 그냥 수업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피아노를 치는 애들은 피아노를 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 그거를 하기가 싫어서 뭐가 없을까 했는데 기타를 강습을 하는 청소년회관이라는 곳에서 기타 강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그때 처음 쳤는데 중학교 때 그게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네 그러고 그냥 그냥 슬렁슬렁 치고 뭐 그때까지는 전혀 음악에 대한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게 돼서 유학을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음악으로 유학을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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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생으로 그냥 갔어요 생으로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갖고 있는 건 기타 한데밖에 없는데 그때 막 한참 메탈에 빠져있고 그랬을 때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좀 그렇잖아요 펑크 메탈 뭐 이런 거 센 거 좋아하고 따라하고 동경하고 그러다 이제 기타를 치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니까 이게 저한테는 좀 창구가 된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네 그 학교 친구들하고 밴드도 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 외국이라는 게 미국인가요? 네 미국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삼촌이 계셔가지고 그때 삼촌댁에서 지내면서 고등학교에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타를 계속 그 고등학교에서 점점 독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독학도 하고 동네 블루스 형님들한테 레슨도 받고 미국에? 네 거기서부터 이제 미결이 되는구나 이게 그렇죠 흑인 음악 연결 지점이 시작을 블루스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블루스로 네 아 그럼 제일 먼저 이식된 어떤 음악의 어떤 장르 본격적인 장르는 오히려 그냥 기본적인 기타를 친다면 장르적으로 들어오는 건 블루스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메탈을 되게 좋아했는데 메탈이 하드락에서 오고 하드락은 또 블루스에서 오거든요 기원을 찾다 보면 솔로의 모양들이 다 블루스에서 온 블루스 스케일이 쓰는 펜타토닉 스케일이 쓰는 그런 솔로들이었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계속 이제 원류 쪽으로 찾아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미국 형님들한테 그러면 기타리스트가 돼볼까? 프로 음악가가 돼볼까? 이런 계기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건 이제 제가 대학교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펑카프리 부스터라는 팀을 하게 되면서 하고 세컨 세컨 세션을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미국에서 대학을 나올 때도 전공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대학에서 전공한 거는 클래식 작곡이고요 클래식 작곡 음악 대학에 간 거네요 그렇죠 미국은 제가 다녔던 학교는 적어도 실용 음악과라는 개념이 없고 음악은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 대학을 가면은 작곡을 배우는데 작곡이 현대 음악인 거죠 그래서 현대 음악 작곡을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밴드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리고 제가 항상 그거에 부딪혔었어요 학교에서 작곡을 하는데 제가 안 들리는 것들을 어거지로 종류에 써내려간다는 느낌을 미국에서? 네 많이 스스로 느꼈었는데 왜냐하면 연주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밴드를 하면서 거의 좀 해소를 해보자 했는데 밴드를 하다 보니까 이 연주자가 돼버린 거죠 연주가 되면서 나오는 들리는 소리 아까 안 들렸는데 어거지로 했었다고 얘기했는데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자꾸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작곡은 안 들리는데 일부러 들리는 걸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좀? 근데 제 생각에는 좋은 작곡은 다 들려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제가 지금 존경하는 모든 작곡가들은 다 좋은 연주자였고 그거 그런 음악에는 가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진짜로 들려온 걸 써내는 걸 그냥 자기를 통과하는 정도로만 자기는 도구로 그냥 받아 적는 정도 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했군요 자연스럽지 않은데 자꾸 써야 되고 그렇죠 계속 기법을 배우는데 기법을 제가 쓴다고 그 기법을 무슨 그 기법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오히려 연주에서는 훨씬 자유로움을 찾으셨나 보네요 네 음을 다섯 개만 쳐도 말이 되니까 그냥 좀 편했어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작곡을 전공하면서도 계속 기타를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중간에 복수 전공을 생각했던 적도 있고 연주까지 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클래식 학과니까 클래식 레퍼토리 배워야 되는데 그게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지금은 꽤 도움이 되겠어요 그때 과정이 그럼요 그럼요 그때에 되게 단기간에 많이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제가 알아야 되는 음악적인 지식들을 거의 다 배웠죠 네 다 산수니까요 서양음악은 산수라서 산수 네 공식들을 다 배워놓으면 나중에 그냥 숫자만 세면 되거든요 네 수학이라고 안 말하시고 산수라고 산수라고 해요 수학 아니에요 그게 고급 고급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기타와 음악 생활을 접하면서 얘기 좀 더 듣고요 이제 그다음부터 한국에 와서 활동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전에 최근에 발표한 시로의 새로운 음악 한 곡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이게 아직 발표는 안 했고요 저희가 작업은 했는데 아 그럼 여기서 그냥 선공개로 뭔가 시로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꿈과 근심이라는 만혜 한용훈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 작업을 한 곡이고요 사실 이번에 작업했던 작업물들이 전부 만혜 한용훈 선생님의 시들로 작업을 했었고 그거는 차승민 씨가 한용훈 선생님이라는 이런 주제를 그렇죠 계기가 있었어요 시율 씨라는 시율 씨의 네 시율 씨가 추모 제 한용훈 네 를 기획을 하셨었는데 저희를 초청을 해서 작업 몇 곡을 작업을 해볼 수 있겠냐라고 해서 몇 곡을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몇 곡을 더 해서 이걸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보자 가 됐었죠 그럼 몇 곡을 작업했다는 얘기는 시로 내에서는 약간 창작이 서로 한용훈 시를 가지고 이렇게 멜로디를 짓고 누가 이렇게 주도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먼저 생각이 난 사람이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이제 시로는 좀 밴드처럼 하기로 해서 네 자유롭게 서로 네네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용훈 씨 프로젝트에 참가했다가 그게 재밌어서 좀 더 큰 네 전체 앨범 전체가 한용훈 씨네 시로 앨범이 나오게 될 시로의 2집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더 많고요 네 아무튼 어쨌든 EP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다음 앨범 기대가 되고요 그중에서 오늘 살짝 선공개로 꿈과 근심 프로젝트 시로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길 길에 꿈도 길 줄 알았더니 프로젝트 시로의 곧 나올 앨범 중에서 꿈과 근심을 우리가 선공개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편안하네요 근데 놀랍게도 이태훈씨가 작곡을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음악을 이렇게 봄인 안에 완전히 접수가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럴 일은 제 생각에는 아직 인생이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시로 멤버들하고 보낸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들이 하는 표현들을 조금씩 저도 이제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안 들렸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제 라인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식의 라인이 아직은 되게 미니멀하고 동요적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더 진정성 있는 라인들이 나오지 않나 멤버들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을 뭐 좋아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 시로의 장점이라 그럴까 각각의 물론 김희영씨 노래하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네 보컬이니까 그 칼라로 시로를 이렇게 듣게 되긴 할 텐데 어떻게 기타가 이 대금과 가야금과 가곡 사이를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이를 연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데 저는 작법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양 작법을 배운 사람이고 서양 작법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이 악기들로 할 수 있는 요소들만 나열할 뿐이지 제가 이 악기들을 위해서 제 작법을 바꾼다던가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오해하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맡긴다는 얘기도 되는 건가요? 로직은 분명하게 서 있고 네네네네 제가 칸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연주자들이 와서 같이 편곡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킹을 하고 불어보고 서로 그게 말이 됐을 때 합의를 보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양식의 어떤 작곡 행위 또는 이 창작의 범주라고 그럴까 준 것들 같은 거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 같이 들리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작곡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인 것은 결정이나 어떤 선택에 대한 것들도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 서양 작곡에서는 주제를 처음과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제 멜로디가 나오면 그게 작곡을 한 거죠 다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아주 치밀하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그걸 따라가요 솔라타 형식을 따라가고 설정한 형식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소들 받아들이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왜곡이 되고 그 왜곡에 대한 왜곡을 또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전통음악의 작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 시로처럼 이런 멤버들이라고 그럴까 전통음악을 마스터한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젊지만 엄청난 연주자들이죠 그런 분들의 어떤 음악하는 태도 음악을 해나가는 방식이나 서양음악에 수없이 어떻게 접했던 서양음악의 어떤 연주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느끼셨던? 같이 음악을 한다 했을 때? 그렇죠 네 상황마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되게 상황마다 다르고 의아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의아했던 부분은 어떤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니까 여기서 민요스러운 느낌을 내보면 어때 근데 저에게 민요는 아리랑이고 정선 아리랑이고 굉장히 본인한테 클리셰되어 있는 클리셰되어 있는 그 민요를 얘기한 건데 희영이는 워낙 전문 민요 가수기 때문에 민요 가고 가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그런 굉장히 클리셰적인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더 하고 다가가야 되는 부분인데 탱고처럼 해봐 뭐 이런 말 같은 거네요 그렇죠 탱고가 블루스처럼 해봐 이런 말이네 그걸 워낙 또 그 장르에 꽂혀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데 좀 문제가 있었죠 처음에 오해를 했겠군요 그렇죠 네 기분 나쁘게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제가 만약에 반대 경우라고 해도 기분이 나빴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 오해들을 이제 하나씩 풀고 그 맥락을 만들면 이제 말을 길게 안 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그런 국악에 대한 그 자세한 표현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불러 혹은 여기서는 좀 힘을 주어서 불러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지 뭐 가곡의 느낌을 내봐 민요의 느낌을 내봐 이런 거는 이미 워낙 강해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안 하는 게 서로 소음이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은 그렇게 쉬워지기가 이게 음악이 어떻게 보면 간결해지는 그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음악이 옛날에는 기타가 뭔가 더 구각하고 근접하게 뭔가 해보려고 막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네 맞아요 오히려 편하게 기타 본연의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그렇죠 네 네 그런 얘기도 되는군요 갈수록 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럼 장단 같은 문제 그러니까 리듬의 문제 네 네 어떨까요? 약간 다를 것 같은데 그거는 음 장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걸 그냥 3이라고 생각하지 3 3박자에 기반한 변주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트리플에 쪼개지는 그렇죠 네 그게 그 장단들의 그 강세와 어느 부분에서 털고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주고 빼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이제 연주자들한테 묻어 나올 때 반응을 하는 정도지 플랫하게 해놓고 하자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네 난 선천적으로 좀 플렉스업을 해요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게 연주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들리는 걸 따라가고 반응을 바로바로 해야 앙상블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워낙 그런 걸 체화해서 자연스럽게 연주하고 있으니까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따라가고 오히려 대조를 주고 싶은 부분은 대조를 주고 그때그때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 말이 쉽게 하시지만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연주자들도 다 그러고 싶겠죠 말로는 왜냐하면 음악이 궁극적인 경지에서 즉흥을 할 수 있으면 최고 연주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좁게 말하는 건데 엄격하게 아무거나 하는 즉흥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먹은 대로 한다는 얘기니까 즉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주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연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들리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즉흥적인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게 작곡에서도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네 그러면 이런 연주자 만나면 힘들겠네요 제가 지금 어떤 사인을 뭔가 음악적인 변화를 줬는데 저 사람은 원웨이로 계속 가고 있어 알아서 하지 못하고 근데 또 그 맛이 있죠 물론이죠 원트랙을 가고 저는 그거에 반하는 또 모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근데 그것도 서로 알아차리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근데 제일 재미를 찾아야죠 어떻게 항상 행복합니까 네 이걸로 우리 태훈씨의 어떤 능력과 성격을 한 번에 보여주는 능력과 성격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말해놓고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장르 또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장르 아무래도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흑인 음악의 맥락이겠죠 장르가 다르지만 사실 기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음악들에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거친 면이 있어요 음을 기타의 경우에 깊이 퉁기는 면이라던가 옛날 데이터블루스 같은 걸 보면 솥뚜껑 같은 손으로 줄을 뜯는데 안 끊어지는 게 신기할 정도로 뜯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타악의 주법들이 모든 장르에 묻어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부터 되게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DNA가 이식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게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동경해요 되게 동경하고 펑크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펑크도 분명히 그 맥락이 하나의 질이고 펑크 만약에 태훈 씨한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부러 한번 가상을 해보자고요 전제로 다 모든 걸 할 수 없어 이제 너는 모든 장르를 할 수 없고 한 장르만은 오히려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 그 대신 그럼 무슨 독재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면 누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다면 나한테 주어진 선택한 자유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구나 그럼 이걸 평생 해야 된다 이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음악은? 그렇죠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이럴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그래도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그럼 얘기할까요? 제일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저는 그냥 그렇게 만약에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지만 가상을 가정을 한다면 그냥 혼자 즉흥을 할 것 같아요 장르를 안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피워가시면서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쌓아앉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직흥을 그러면 장르라고 뭐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직흥 장르인데요? 진짜 우문현답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곡을 실옷걸 아까 들어봤으니까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즐겁게 여러 가지 장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만한 바람 이런 음악이 있네요 가만한 바람은 제 솔로 1집 타이틀곡인데요 솔로 1집? 네 솔로 클래식 기타로만 연주를 했던 솔로 1집이 작년 초에 나왔었는데 보사노바 전통의 역시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그쪽 장르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돼서 이런 곡을 그 앨범을 전체적으로 그런 장르로 채웠던 것 같아요 기타와 노래 이태훈씨가 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우리 피디님의 제목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공감이 됩니다. 이런 제목 잘 안 붙일 것 같은데. 가만한. 예전에 가만한 당신이라는 그게 수필이었나? 칼럼인가?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제목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만한이라는 단어를 언젠가 써보고 싶었는데 이 곡을 쓸 때 제가 궁동공원이라는 연희동의 언덕 위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기타를 꺼내놓고 치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밀려오는 느낌이 되게 은근하게 오다가 어느 순간 파도처럼 확 이렇게 밀려오고 그 감상이 재밌어서 행복한 순간이었겠네요.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곡을 저도 속도도 그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고 강세도 그렇게 줬다 뺐다 해보고 바람이 알아준 곡이네요. 놀랍게도 백킹 보컬을 하신 분이 최고은 씨예요. 맞습니다. 오 누나가 아주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네. 평소에 안 하시던 창법으로 되게 편하게 잘 불러주셔서 곡이 너무 확 살았던 것 같아요. 바람을 타고 뮤지가 온 것 같은 오... 그것보다 해묵이 너무 심했나요? 네. 이렇게 정말 아까 들었던 시로하고 지금 이 감안한 발음은 뭔가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타의 느낌 작곡의 느낌이 있네요. 둘 다 일단은 클래식 기타를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클래식 기타를 치면 제가 삼바랑 보쌈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버릇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양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토양에 비교하면 어떤 토는 땅을 파면은 막 자갈과 바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태훈 씨는 이 땅을 파면은 습지? 습지를 할까? 같은 미생물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음에 드세요? 이 표에?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얘기를 올마 가보면 이태훈 씨의 펑크 브릭 부스터나 혹은 또 펑크를 했던 세컨 제션? 네. 맞아요. 이 중에 한 곡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일 펑키한 거? 그 곡들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제가 근데 화분에 곡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여기에 펑키한 게 있나요? 화분도 삼바 밴드지만 삼바 장르들 중에 삼바 펑크도 있고 네. 어쨌든 펑크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삼바 장르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60년대, 70년대는 흑인 음악 소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펑크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쓴 곡이 저희가 재작년에 발매했던 3집에 있어요. 화분 3집에. 제목이 혹시 문샤인마마라는 곡인데 문샤인마마. 여기에 펑크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태훈 씨가 또 다른 장르 특히 본인이 애착을 갖고서 많은 밴드를 거쳐서 화분까지 오면서도 여기에 이식돼 있는 음악 펑키 어떤 그루브를 느끼시면서 화분의 문샤인마마 들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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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음악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모든 어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인 나는 다 할 거야 이런 거를 20대 때 줄기차게 해보다가 아주 쓰디쓴 좌절을 겪고 그냥 좋은 거 하자 같은 거죠 좋은 걸 좀 슬기롭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태훈 씨가 생각하는 좋은 음악? 이런 게 지금의 난계에서 규정 내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나한테 좋은 음악은 이런 것 같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곡을 써보면 들려서 썼던 곡이랑 옷을 억지로 짜놓고 멜로디를 우겨넣던 곡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들려서 쓴 곡들은 지금도 연주하면서 기분이 좋고 우겨넣어서 했던 곡들은 어떻게 해도 끝이 안 좋게 돼요 걔네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그 늪에 어딘가 지금 미생물로 분해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들리는 음악을 하는 게 제일 지금 단계에서는 좋고 그게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도태되고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음악에서 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 얘기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도태되는 음악이 아마 억지로 우겨넣은 그런 식의 작곡으로 만들어진 음악들이 도태되지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려서 쓴 곡 이때는 항상 연주를 동반하게 되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게 있나요? 뭔가 자꾸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다르고 뭐 잼을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안무 악기도 없이 안무 음악 당연히 혼자 걸어가다가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면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음성매모로 바로 노래하면서 해놓고 집에 오자마자 이제 그거를 쳐보는 거죠 네 쳐보고 그게 괜찮으면 이걸 이제 좀 더 작업을 해보고 들렸는데 왜 이러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네 아직은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기타리스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타도 종류가 쉽게 말하면 일렉기타, 어쿠스틱기타, 클래식기타 뭐 이런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면 네 선호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통기타 쪽은 잘 아니고 네 통기타는 원래부터도 잘 치진 않았고 클래식기타를 처음부터 쳤고 아 시작을? 네 지금은 일렉기타를 제일 많이 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일렉기타를 제일 많이 치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렉기타는 확장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막 짐을 바리바리 싸서 이펙터들을 막 챙겨가지고 공연에서 꾹꾹꾹꾹꾹꾹이들? 네 열 개씩 막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기타만 들고 다녀요 그럼 안 쓴다는 얘기에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기타 소리로 생으로 부딪힌다는 얘기네요? 네 기타 소리로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게 저한테 여태까지 안 들려서 좀 외부적인 요소로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작업을 잘 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냥 기타 소리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부류여서 일부러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네 최근 들어서? 선택을 제가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한 건 아닌데 하나씩 그냥 안 갖고 가게 되더라고요 와우 페달을 안 갖고 가고 그럼 더 손과 막 이런 게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좀 더 잘 듣게 되죠 다른 소리를? 네 좀 더 제 소리를 열심히 듣고 제 소리에 대한 남의 소리를 더 열심히 듣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요소도 다른 요소들이 좀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펙터들이요? 네네 하루에 얼마나 많이 연습하실 때는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근데 혼자서 연습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 싫어하세요? 네 그냥 뭐 놀려고 치는 건 괜찮은데 아 이제 이 많은 밴드를 한 이유를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저는 그걸 혼자 하는 걸 싫어해서 남들을 듣고 제가 그걸 반응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혼자 뭔가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짜잔 하고 하는 쪽의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동경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냥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작업 부물들을 만들어서 제가 하루에 두세 개씩 연주를 할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순간에 그냥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죠 밴드 할 때가 오히려 굉장히 즐거우시겠다 그렇죠 원래 좋으려고 했으니까 시작부터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쯤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추천해 주신 음악을 하나 듣기 전에 그 현재 단계에 되게 여유 있어 보이시거든요 아까 젊은 시절에 막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하시는데 지금은 그리고 제가 일부러 억지로 막 질문을 드렸을 때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직흥을 하게 될 것 같다 그거야말로 정말 현답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해도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미래 또는 긴 미래를 봤을 때 이건 꼭 내가 하고 싶다 음악적으로 아직 안 해봤던 시도 혹은 안 해봤던 시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음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어떤 곳 지금도 연주를 하면 제가 들리는 거에 비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몸이요? 그러니까 제가 들려서 그 음을 손가락으로 따라갔는데 손가락이 아직 기술이 안 돼서 그 음을 못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되면 또 다른 종류의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조바심을 갖지 않기로 해서 시간이 어차피 이건 몸이 필요한 시간을 들여서 얻게 되는 기능이니까 시간을 그냥 저는 조금 차분하게 따라가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로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좋은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많은 게 외국 없이 잘 통하는 창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멋진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꿈꾸시는 그리고 아까 들려오지 않는 것을 결국 들리는 것을 쓰는 것이 좋은 음악인 것 같다고 들려온 것 본인에게 이런 좋은 말씀 시로에서도 또 대현 씨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곡을 추천해 주면서 마칠게요 ADHD라는 영국이 아니라 아이슬랜드의 아 밴드 이름입니까 이게? 네 아이슬랜드의 연주밴드인데요 재즈 기반의 아이슬랜드 풍 멜로디를 연주하고 굉장히 민요스러운 요소들이 있어서 민속음악 민요도 민속음악 중에 하나잖아요 민속음악의 색채가 굉장히 강해서 요즘 아주 즐겨 듣고 있습니다 런던 풍 아이슬랜드 음악이라는 뜻인가요? 제목이? 저도 이 우트의 런던 우트라는 곡인데 우트의 의미를 잘 몰라서 런던에 대한 얘기겠죠 밴드 이름도 너무 독특합니다 ADHD 네 연주는 더 독특합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왜 이분이 이렇게 기타를 갖다가 본인의 음악 세계를 다양하게 펼치시는지도 아마 좀 의문이 풀리셨을 분도 계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색깔로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태훈 기타리스트가 추천해 준 곡은 아일랜드 풍의 음악 ADHD라는 밴드의 런던 우트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물러가고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 곡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